열 열이면 열 사람 백이면 백 사람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복 받는단다 여자 말을 잘 들으면 가구가 많사성 여자 말을 잘 들으면 티가 험촌하 작아가도 떡이 생긴다 왜? 야구 물으시면 그 사람은 한 큰 남자지 알겠어요 대답하면 그 사람은 착한 내 남자 말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잔소리 전에 잔소리 전에 알아서 척척척 척척척 여자 말을 잘 듣자 잘 듣자 여자 말을 잘 듣자 잘 듣자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복 받는단다 여자 말을 잘 듣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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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말을 잘 들으면 강화만 사상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취각병촌 하차다가도 더 희생긴다 왜 양도 물으시면 그 사람은 이 남자지 알겠어요 대답하면 그 사람 예쁜 내 남자 말하기 전에 잔소리 쳤네 알아서 척척척 여자 말을 잘 듣자 여자 말을 잘 듣자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복 받는단다 여자 말을 잘 듣자 여자 말을 잘 듣자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복 받는단다 여자 말을 잘 듣자 여자 말을 잘 듣자 여자 말을 잘 듣자 엄마가 진심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